안녕하세요. 페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것은 지퍼스 RTX 4080 입니다. 이번에도 갤럭시한테 빌렸어요. 쓰곤한 데에 돌려줘야 됩니다. 박싱은 90하고 사이즈가 똑같아요. 메모리는 16기가 제품이고요. 똑같은 sg 를 빌렸는데요. 장착모습 한번 보실래요. 저번에는 언박싱 모습 보여드렸는데 장착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갤럭시 제품 중에서는 가장 하위 라인업 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led 꽤 이쁘게 들어오고요. 마감도 나쁘지 않아요. 온도도 인케이스 기준으로 게임할때 70도 찍을까 말까 합니다. 물론 dlx1 기준이니까 여러분 케이스 안좋은거 쓰신다면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사이즈가 490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3 슬롯의 폭이나 길이도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거는 이건거 같네요. 마찬가지로 16핀 쓰지만 8핀 포트 3개를 사용합니다. 공급재료 영향이 아무래도 좀 낮아도 되기 때문이겠죠. 자 제품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표를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표만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썬네일 다 먹으셨죠?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우려도 하셨고 기대도 하시는 4080 리뷰 영상입니다. 갤럭시 s 제품은 잠시 대여를 받아서 영상을 찍은거구요. 뭐 엔비디아에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사항 없이 자유롭게 찍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관계자분께 감사를 표하고요. 어 일단 리뷰하기에는 좀 취재에 맞지 않지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4080 결과를 보기 전 앞서 꽤나 우려를 표하게 된 제품인데요. 왜 그런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3080ti는 쿠다코어 개수가 만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3080노멀 제품같은게는 8700여개 정도 될겁니다. 8704개인가 아마 그랬던거 같은데요. 4080에 쿠다코어 개수는 몇개입니까? 9700개죠. 그 두 제품 사이에 밖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밖에 라고 얘기하느냐. 4090은 무려 16000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000개 가량의 쿠다코어 개수가 줄어든게 4080의 네이밍을 달고 있는겁니다. 사실 저게 80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70의 스펙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텐서코어 개수나 RT코어 개수 전부 다 4090 대비 꽤나 많이 줄어들어 있죠. 맞죠. 그러다가 내려가보면 메모리 버스폭도 256비트입니다. 256은 보통 70급에 사용하지 않나요? 하여튼 스펙이 좀 아쉽습니다. 다만 3000cg 대비 클럭이 크게 증가했어요. 실제 시연하는 영상이 일부에 있었는데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대 후반에 클럭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00을 잘 넘지 못했던 딱 한 1900에서 2000 사이 정도 클럭이 났던 3000 시리즈 대입에서 당연히 성능이 잘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쿠다코어 개수가 같다 하더라도요. 별다른 코어당 성능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요. 여튼 아무리 봐도 4090하고 비교했을 때는 스펙적으로 너무 밀린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은 16기가 버전 발표했는 내용으로 보면 1200달러죠. 1200달러면 기존 제품이 649달러에서 699달러 사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 사이였으니까 대충 700달러 칩시다. 700달러에서 1200달러는 얼마 차이? 500달러가 증가한거죠. 500달러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70만원 정도가 될텐데요. 한 세대만에 똑같은 네이밍 붙은 걸 70만원 증가시켰다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죠. 아니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 점입니다. 그러면 성능이라도 정말 잘 나와야 될텐데 80 네이밍 치고는 너무 부족한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부터. 표하게 되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사실 리뷰 영상이지만 따지고 보면 엔비디아에 반항을 하는 느낌을 주는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어느정도 걸러서 여러분이 상능만 보고 싶다면 표에 집중해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UHD 해상도입니다. 13700K를 썼고 메모리 오버도 좀 했어요. 하이닉스 메모리는 6400 정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게임에서 4K에서는 98%정도의 평균 프레임... 프레임 유지가 아니죠. 그래픽카드 로드위로 보여줄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능 비교가 될텐데요. 차이가 좀 나긴 나요. 3080하고 4080은 확실하게 두 등급 정도의 체급 차이는 난다고 봐야되요. 70대 프레임이 110대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70대 프레임이 110 정도 되고 거기다가 50대 프레임이 70대 프레임. 32 50대, 82 120대. 딱 보면 1.5배 정도 증가한 것처럼 대부분 게임에서 눈에 보입니다. 맞죠? 수치를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67에서 100, 75에서 112 정도로 우리가 방금 전에 예상한 만큼 약 50% 성능이 상승했습니다. 3080 성능을 100%로 잡았을 때 4080의 성능은 4K 기준으로 149 프레임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49% 성능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우씨 이거는 3090 TI보다도 좋은 것 같은데 맞는 말이긴 한데요. 4090이랑 비교하면 막상 좀 아쉽습니다. 4090 성능이 워낙 걸출하다 보니까 얘는 3080에 2배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뭐 예전 영상 보셨어도 알겠지만 CPU는 다른 거 썼습니다만 5800 SD. 마찬가지로 그때도 한 2배 가까이 나왔죠. 여기서도 2배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3080이나 400은 2배 차이 나니까 4080 여기 딱 중간에 끼어있다.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3090 TI하고 비교했을 때 4080은 성능이 그리 많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20대 중반 정도가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아마 다른 매체들의 리뷰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한 20% 중반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와... 마찬가지로 4080하고 4090이 또 한 20% 중반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뭔가 라인업을 끼울 수가 있겠다. 맞죠? 4080 TI나 4080 슈퍼가 나올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나올지 타이밍이 문제지 이 사이가 안 메꿔질 수는 없어요. 딱 봐도 스펙 차이도 많이 났었고 실성능 차이도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품이 지금 얼마에 나올지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170에서 200 정도에 나온다면 사실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3090이나 3080을 빗대어서 생각하자면 걔네들의 성능 차이는 10% 조금 넘었죠. 아니면 10%도 채 안 되거나 그 정도였는데 220만원 대 100만원이었어요. 가격이 2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럼 4090이 지금 300만원 정도 하죠. 300만원 좀 안 하거나 그 정도로 쳤을 때 환율 내려가면 좀 더 가격이 내려간다 치고 대충 한 260만원 잡고 절반 가격이면 130만원 정도에 팔았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4080에 네이밍이 달고 있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성능이 저렇게 두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고비용을 책정한 건 좀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 기존 제품은 확실히 이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3080이든, 3090이든, 3080TI이든, 3099TI이든 다 기존 제품 확실하게 한 단계 위로 이겨버립니다. 하지만 4090과는 꽤나 티어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세 티어가 끼지잖아요. 여기서도 두세 티어는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언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제가 가격이나 아니면 이 포지션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지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갤럭시 SG를 직접적으로 인케이스에 넣어서 약 실내 온도 19도 정도 해서 OCCT로 고부하를 줘봤는데요. 64도, 사용한 케이스는 DLX1입니다. 64도 정도로 나왔어요. 상단에 배기팬 달려있고 전면에 흙기팬 달려있으면 여기서 아마 실내 온도가 보통 한 24도 정도 될 테니까 한 5도, 6도 증가해서 70도 내외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글칼치고 70도 내외면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전력 소비는 300 정도 되니까. 제품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이거 하우징을 봤는데 갤럭시 SG90하고 4090, 4080은 동일한 하우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도가 착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QHD는 어떨까요? 사실 4090은 QHD로 갔을 때 성능 증가폭이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4080은 여러분이 13600K나 13700K 혹은 5803D 정도 쓰고 계시다면 거기다 램오브 정도 해주셨다면 증가폭이 여기서 여기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4080 정도는 QHD에서도 거의 대부분 게임에서 로드율 95%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4080은 QHD에서 144 빵빵이 뻗고 게임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적합한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FHD에서는 예상했다시피 상당히 성능 증가폭이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실제 성능을 따지자면 50% 증가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50% 증가 안되죠. QHD나 4K에서는 50% 증가 되는데 말이죠. 물론 그건 4090이 더 많이 티가 나서 4090은 FHD에서 3080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사실 FHD에서 게임을 죽인다면 4090급을 갈 필요가 굳이 없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건 그거에요. QHD가 잘린 것 치고는 성능이 잘 나와요. 클럭이 높으니까 성능이 잘 나왔어요. QHD가 잘린 것 치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게 80급이라 보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90하고 어느 정도 근접한 느낌으로 보여줘야죠. 90 대비 80% 성능은 보여줘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90에 80% 성능이면 적어도 160은 찍어야 된다는 거죠. 160 내지 170정도 찍었어야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80에 가까운 성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렇게 올리고 말이죠. 전력 소비량은 생각외로 찾겠습니다. 스트릭스가 물론 상끈 라인이긴 하지만 이 핫끈 라인은 3080도 보통 320에서 340 정도 사용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전력 소비량을 보여줬습니다. 뭐 쿠다콜을 그렇게 줄여놨으니 당연히 당연히 어느 정도 전력 소비량이 잡히긴 잡혔겠죠. 물론 뭐 3080 쿠다코 개수도 적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개선이 있는 건 있는 겁니다. 개선이 있는데 하... 여튼 전력 소비량은 잘 잡았더라고요. 제가 지금 4080을 거의 까는 느낌으로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제품 자체에 대한 별 불만은 없습니다. 딱 봐도 충분히 클럭이 증가한 만큼 동일한 코어 숫자에서 성능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고 온도도 착했고 전력 소비량도 꽤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뭐 다양한 기능이 더 좋아진 것 치고는 모든 점에서 어느 정도 합격점이었는데요. 근데 자꾸 이런 태클을 거는 이유는 결국은 80이라는 네이밍을 달기에는 부족한 쿠다코 개수와 80이라는 네이밍을 달기에는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 80 가격입니까? 80TI나 90SE 가격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튼 가격과 그리고 네이밍을 제외하고는 솔직한 말로 별로 불만이 없는 제품이긴 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펴보고 여러분 알아서 각자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제품 빌리고 거의 까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갤럭시 X 제품을 깐 게 아니에요. 황 회장의 네이밍 정책과 가격 정책을 깠을 뿐입니다. 자 4080 과연 살만한 제품일까요? 그에 대한 답변은 전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170에서 200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면 사실 이 제품을 사기에는 조금 망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요 제품 4080을 집어넣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가 나올테니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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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